온 동네에서 문났던 전독구르기 막내 아들 참가 가던 날 알터니가 빠졌다며 동실도 동실 정말 중요한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남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밥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면 가슴에 대못을 벗고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밥걸리 한잔 따라주던 밥걸리 한잔 가슴 noi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면 가슴에 대못을 바꿔 원한 아들 달래주시며 말아주던 막걸리 한 잔 말아주던 막걸리 막걸리 한 잔 말아주던 막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